왜 이렇게 써야 돼? 뭐 순진해 뭐,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 그러는 넌... 아버지? 네? 내가 왜 오디션 못 보게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? 쟤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강사가 돼서 꿈을 이루면 내 곁에 없을 거잖아 나 이제 당신 없으면 불안해 그러니까... 그러니까... 그냥... 계속 이렇게... 내가 돼있어 주면 안 돼 좋아해 이준아... 이준아... 당신 좋아한다고 싫으면 지금 말이야 나도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번엔... 진짜 3초... 여기가 이렇게... 한편으로는... 다음날까지... 그냥 어디가... 너는 하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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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